요즘같이 밤과 낮에 일교차가 크면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각 농가에서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양태점입니다. 오이가 30원 내렸고 수박은 1000원 올랐습니다. 고향점은 대파가 150원 내렸고 오이가 500원 내렸고요. 원주 원예점은 양파가 1000원 올랐고 대파가 280원 올랐습니다. 청초점은 토마토가 1400원 내렸고 수박이 3000원 내렸고요. 대전점은 양파가 420원 올랐고 수박이 1000원 내렸습니다. 전주점은 햄마늘이 3000원 이상 올랐고 토마토가 3000원 이상 내렸고요. 광주점은 오이와 수박이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목포점은 햄마늘이 지난주와 같고 토마토가 1000원 내렸고요. 대구성서점은 햄마늘이 지난주와 같고 수박이 2000원 이상 내렸습니다. 울산점은 햇당근이 지난주와 같고 토마토가 700원 올랐고요. 부산점은 파프리카와 토마토가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주점은 깐대파가 지난주와 같고 수박이 2000원 내렸습니다. 이번엔 가격 동향입니다. 나주지역 출하산지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한 머스크멜론과 참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경남지역 출하 물량이 감소하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소비가 증가한 수박과 행사로 수요는 증가했지만 생산량이 확대된 대추방어토마토 가격이 부합세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가격정보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정보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정보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정보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정보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정보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